우리는 선선한 공제관광노중학교의 패스트에요! 하나 둘 셋! F! 양 입꼬리가 균등하게 올라가면 정상, 미소가 한쪽으로 일그러지면 내줄중 위험신호입니다. A! 양 팔을 들 수 있으면 정상,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떨어지면 내줄중 위험신호입니다. F! 내줄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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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을 잘하면 정상, 발음이 새거나 언어라면 내줄중을 의심해봐야 합니다. F! 이런 전주현상이 보이면 1, 2, 9를 불러주세요. 겨울철 내줄중! 다 같이 예방합시다!